니새끼 나도 귀엽다 뇌수두증은 뇌에 있으면 안되는 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차있어서 발작을 일으키는 증상이라고 해요 뇌수두증을 앓고 있는 강아지들은 인스타만 검색해도 꽤 나오는데 고양이는 드물더라구요 그래서 원인을 알게 되어서 또 그에 맞는 치료를 해나가면 더 나빠지는 것은 막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치료에 전념을 하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다녀오느라 조금 바쁘고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잘 듣고 있다고 댓글 남겨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이나 반려동물 친구 사진을 올려주셔도 팟빵에는 사진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후원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의사와 수의사가 함께 만든 반려동물 영양제 이거면 댁량입니다 눈 건강, 피모 건강, 관절 건강, 종합 건강, 장 건강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의 영양제가 있구요 아이들의 취약한 부분 미리 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댁량오피셜에 가서 영양제 정보와 구입할 수 있는 경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면 댁량은 팟캐스트에 출연해 주시는 게스트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동쪽 평대를 위치한 아일랜드 조르바 카페에서 새로운 로스팅기로 복구 만든 드립백 여섯 개 세트를 후원해 주고 계시구요 새로운 공간 지금 오픈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행 오시면은 유채도 구경 오시고 또 바다도 요즘 너무 색깔 예쁘니까 서울은 황사가 심한데 또 그거 끝나면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스토어팜에서 주문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고양이들 숨숨집과 에코방석을 만드는 캡방에서 여전히 저희를 후원해 주고 계시구요 캡방에서는 재밌는 프로젝트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희도 늘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이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반려동물용품 캐치에서 캐치스틱 10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사이즈는 대중소로 보내주셨구요 저번주에 말씀드린 대로 절반은 방송에 나와주시는 고양이묘주 게스트분께 절반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캐치 또한 네이버 스토어팜에 있으니까 반려동물 식탁이나 캐치스틱이 필요하신 분들을 검색해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 댓글 남겨주신 분께는 제가 쓴 책이죠 출판사 판미동에서 나온 호흡으로 탐나 생활 그리고 또 할망 작가님이 할망 로드전 하실 때 만든 엽서를 주고 가셨으니까 선물 드릴 때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나기 후원이나 협찬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 인스타 h-a-n-h-n-d-b-a-c-o-p-y로 오셔서 DM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토산리의 출장 녹음을 왔습니다 토산리에는 설이라는 반려견과 여러 마당냥들을 돌보시는 제주이아님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사랑이 참 대단한 건 알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또 고양이에 대한 사랑도 커지고 있는 두 분을 만나서 어떻게 하다가 개를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되었는지 또 고양이는 또 왜 이렇게까지 늘어났는지 제주생활은 어떤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주이아님이 여기 토산리에 살고 계셔서 그것 때문에 오고 사실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가시리 정도는 왔는데 토산리 딱 와본 적은 항상 제주이아님 덕분에 오는데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인 것 같아요 동네가 참 오는 길이 예쁜데 이번 녹음을 핑계로 다시 올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두 분 다 오랜만에 뵀는데 어떠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희는 뭐 항상 집에서 재밌게 놀고 둘이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맛있는 거 참 잘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저희 간단한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청취자 분들께 두 분 견주님들 소개와 자세한 서리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살이 10년차 되고 있는 서리 아빠고요 아 네 저는 서리 엄마입니다 소개는 간단하게 네 간단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서리 자세한 서리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서리는 캐벨리어 킹탈스 스페니얼 종이고요 나이는 지금 4살하고 8개월 차 되고 있고 여자아이고 본 적은 시애틀이에요 본 적은 시애틀인데 원래는 엄마하고 서리 같은 형제들하고 같이 한국으로 왔는데 다 같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새끼들이 전부 이제 분양 예약이 돼 있어서 왔는데 서리가 조금 약해가지고 예약이 취소가 됐더라고요 분양이 그래서 이제 그 브리더분을 예전부터 알던 분이어가지고 저희 첫째 이제 강아지별로 보내고 나서 자기가 한번 키워보라고 계속 저희한테 권유를 했던 분인데 이제 계속 이 사람은 미뤘었고 저는 좀 키우자고 그걸 했었는데 이제 서리가 기회가 된 거죠 약하게 있던 애가 분양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데려와서 기르자 해가지고 저희 집에 저희 가족이 됐습니다 네 서리 인스타를 보면 방금 발음해 주셨지만 저는 이렇게 써놓은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카발리에 킹 찰스 스파니엘이라고 적어두시기도 하고 또 다른 게 캐발리에? 네 캐발리어라고도 하고 카발리에라고도 하고 초록 검색창 보면 약간 영어 발음이다 보니까 검색하는 것들이 한 두세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 써두시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읽기도 조금 낯설기도 하고 이 종에 대해서 또 함께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주의원님은 아실 텐데 서리 엄마도 그렇고 이 종이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초기에 서리를 봤을 때는 코카의 그 색인 줄 알았어요 조금 특이한 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브리더 분이 얘기를 해 주는데 캐발리어 킹 찰스 스파니얼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검색을 조금 해봤더니 영국 황실견 중에 찰스 1세 2세가 좋아하던 키우던 강아지다 그래서 그 종을 없어졌었대요 그 종이 그래서 킹 찰스 스파니얼이라고 영국에 있는 종이 있는데 주둥이가 조금 짧은 종이었는데 얘하고는 조금 다른 형상 모양이 그래서 1920년대 미국 분이 다시 원복을 하면 그러니까 캐발리어를 복원을 하는 분이 있으면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복원이 된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킹 찰스 스파니얼이 있는데 걔들하고 조금 다른 게 노이즈가 조금 더 길어요 킹 찰스에 비해서 그리고 나서 알아봤던 게 저희도 몰랐던 게 이 종이 섹스앤드시티라는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키우는 종이었고 디즈니 만화 어릴 때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에 레이디와 트럼프라고 스파게티 같이 먹는 개 두 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여자계가 지금 설이랑 같은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네 뭔지 알 것 같아요 킹 찰스가 그래서 찰스 왕이 키우던 거라서 킹 찰스가 온 거고 이 친구가 뒤에 스파니얼이 붙는데 코커 스파니얼처럼 그런데 코커 스파니얼은 그냥 코카라고 부르잖아요 얘는 짧게 부르면 어떻게 부르면 케비라고 불러요 케비요? 케비가 어디서 온 거지? 얘는 케빌리어 킹 찰스 그래서 찰스 1세 2세의 기사였다 그러니까 그래서 케빌리어가 기사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케비라고 그렇게 많이 부르세요 정말 복잡하다 제주도에 혹시 이 케비 종을 키우는 사람이 있나요?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서쪽에 펜션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유주라는 카페 하시고 거기서 다섯 마리 어우 많이 키우시네 전부 한 배인데 입양을 보내기가 싫으셔가지고 아쉬웠구나 병원도 같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되게 같은 종 키우는 것만으로도 되게 반가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친해질 수 있고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종을 키우는 사람을 보는 건 제주도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종이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다곤 하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많지는 않아요 국내에서도 뭐 많지 않다고 국내에서도 육지에서도 많지 않군요 그럼 서울 있는 브리더를 통해서 어쨌든 지인이셨다고 해도 입양한 친구인데 시애틀에서 일부러 온 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있다가 그냥 분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미하고 같이 왔는데 자견들은 어미는 브리더분께서 분양을 위해서 데려온 것 같고요 새끼들은 미리 입양 예약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리가 저희 집에 올 때 3개월이었는데 몸무게가 780g이었어요 그래서 한 손 위에 올라갈 정도로 4kg도 안 됐네요 작았거든요 그래서 약해서 서리 분양이 취소가 돼가지고 서리를 저희가 데리고 오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브리더라는 거는 되게 강영욱 씨도 얘기하지만 정통 브리더들이 더 있어야 된다 그래야 패샵이 사실은 그 음지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없어지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정식적으로 브리더한테 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분도 힘들어서 이거를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군요 근데 좀 전에 서리 엄마는 입양을 반대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돌리셨어요? 아 저는 왜냐면 저희가 원래 첫째가 13살 조금 넘어서 이제 무지개다를 건너서 갔는데 그러고 나서 서리가 올 때까지가 한 3년 반 정도가 걸렸어요 아 생각보다 저는 긴 줄 알았는데 짧네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첫째 아이 이름이 쿠키인데 쿠키를 보내고 나서 다시 누군가를 데려온다는 거 자체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흔히 펠로스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나서 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오죽하면 이제 주위 어른분들이 시댁이나 저희 친정 쪽에서 병원을 가보라고 할 정도로 조금 걱정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여서 저는 솔직히 둘째를 드릴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아예 없었는데 한카피님도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성격이 조금 뭐라 그러지? 되게 좋게 말하면 계획성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저희 종친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설득을 잘해요 설득을 잘하는 거죠 설득 기술자네 그러니까 계획을 이렇게 딱딱 세워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단계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이 올 것이고 요구를 조금 더 하면 아마 성사가 될 것이다 라고 아마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 제가 아마 말려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와이프에 대해서 잘 간파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제일 이 사람이 설이를 데려와야 되겠다 결정한 거는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메일로 설이 사진을 보내왔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설이 이름이 영어명이 오드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쓰던 아이디가 오드리 아니었거든요 오드리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이다 운명처럼 느꼈군요 그래서 데려오게 됐어요 그거를 어떻게 이름을 그쪽에다 먼저 전화해서 오드리로 바꿔서 와주세요 저는 옛날에 쓰던 아이디를 몰랐죠 아 진짜요? 그러면 뭐 사기꾼 기질은 없는 걸로 그래요 설이가 올해 이제 4살하고 8개월 됐으니까 5살이죠 그렇죠 5살을 했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먼저 함께였던 구키라는 친구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고민 끝에 입양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오드리라는 이름 하나로 마음을 정하시진 않았을 거고 네 그렇죠? 어쨌든 펜노스를 저도 심하게 앓고 계셨던 건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구키 자체가 제주도에서 그럼 좀 같이 살았었다가 10년이니까 이제 여기까지 같이는 왔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떠나보내고 그리고 나서 설이가 온 건데 오드리 말고 네 그래도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 원래는 저희가 그 제주도에 내려오면서는 연세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저희가 이제 세를 살았었는데 거기는 어차피 남의 집이잖아요 남의 집인데 거기서 반려동물을 같이 산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걸 눈치가 보인다고 해서 멀쩡한 내 새끼를 어떻게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행히 저희 이제 저희가 2층에 살아섰는데 아래층에 주인분들이 사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크게 터치도 안 하시고 이쁘다 이쁘다 해주시니까 그렇게 막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보내고 나서 이제 아 이제 연세사리를 끝내고 언젠가는 우리 집이 생길 것인데 거기 이제 생기면은 그때 드리기로 하자라고 이 사람이랑 잠정적으로 약속은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집이 생겨도 찰필 미루고 있었고 왜냐하면 솔직히 자신도 없었고 그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보낸다는 그 감정을 또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또 드리면 언젠가는 또 가야 될 건데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황률적으로 아니 오래 장수시켜서 내가 먼저 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요 안 그래도 꿈이 백세라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끝까지 안 될 생각이었어요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언젠가는 저 사람이 먼저 지치겠지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아까 약간 제가 사기꾼 기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메일을 많이 받았대요 그 브리더한테 메일을 많이 그 브리더가 사진을 보내줬는데 저는 계속 안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그랬어요 일단 눈에 밟히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그 메일을 제 계정으로 보냈어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클릭을 한 거였거든요 그치 남편이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보냈으니까 문 딱 봤더니 이제 서리 사진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죠 얘가 그치 이게 또 얼마나 또 이게 찍을 때도 얼마나 예쁜 포즈로 찍었을 거예요 공허 드렸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이제 저 눈치를 보면서 이제 대놓고 말은 안 하더라도 제 눈치를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긴 한데 그때도 저는 똑부러지게 대답은 안 했었어요 그 브리더한테 한 열흘 정도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대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내는 꼭 답을 주십사 하고 그 브리더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동안에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날 결정을 했어요 9일을 다 보내고 네 그때까지도 진짜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얘가 들여서 어쩔까 얘 또 만약에 보냈을 때 그 감정은 또 어쩔 것인가 이거를 내가 또 감당할 수 있을 건가 제일 걱정했던 게 약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낼름 이렇게 입양하겠다 해서 제대로 못 키우고 또 보낼까 봐 그게 조금 두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더 좀 튼튼한 애를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어쨌든 계속 입양을 해 주십사 자격을 아마 좋게 봤으니까 그분도 그랬겠죠 근데 그렇다면 좀 더 건강한 친구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아마 저희 동네 분이 저희 집에 자주 놀러오던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를 데려왔을 거예요 그랬다면 어쨌든 설이 어떻게 인연이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저는 설이의 사진을 딱 받았을 때 이뻐서라기보다는 너무 작으니까 갑자기 첫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첫째한테 약속을 한 게 있었거든요 제주도에 오면서 아빠가 집을 사서 너 마당을 만들어 줄게 그러면 눈치 안 보고 뛰어놀 수 있어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걸 못 지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집을 계약하기 전에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쿠키가 간 다음에 일이 잘 풀려서 집을 계약을 하고 새로 고치고 이렇게 된 거라서 이 사람이 나중에 집을 사면 강아지를 기르자 했을 때 쿠키한테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얘는 데려와야 되겠다 데려와서 어떻게든 우리가 길러봐야 되겠다 하고 계속 저는 원하는 쪽으로 푸시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쿠키 언니 덕분에 우리 설이가 또 그 혜택을 다 누리고는 있네요 근데 설이 어머니도 얘기하셨지만 펜노스를 오래 앓고 계셨다고 했어요 근데 제주 이하님은 좀 괜찮으셨었나요? 아니요 마찬가지였는데 저희가 뭐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저도 똑같이 이렇게 침울에 있거나 하면 더 다운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같이 있을 때는 좀 제가 일부러 밝은 척을 더 했어요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는 저도 제주에 아는 지인이 많거나 이러지 않았고 이 사람은 거의 집에서만 쿠키랑만 있었고 그래도 저는 바깥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을 조금 만나고 하는데 집에만 혼자 있다 보니까 쿠키가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게 아마 그래서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상실감 같은 게 그래서 저도 같이 똑같이 다운돼 있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다른 거 하고 혼자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애를 각자 많이 쓰셨겠어요 언니도 또 이렇게 설이 아빠의 눈치를 좀 볼 수도 있고 너무 계속 내가 우울해하면 안 되니까 서로 서로 이제 그걸 아니까 저도 확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저희가 2층 생활할 때 방이 두 개였거든요 그래서 안방 이 사람은 보통 거실이나 안방에 있고 저는 컴퓨터방에 있었는데 이따가 문득문득 쿠키 사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눈물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들길까 봐서 밤에 혼자 컴퓨터 보면서 울었어요 밤에 그런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니까 아빠가 좀만 더 잘해줄 걸 잘해줄 걸 왜 그러냐면 육지 있을 때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 못 놀아줬어요 그냥 일요일날 같이 집에서 잠깐 만져주고 전부 이 사람이 케어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욕부터 산책부터 다 하다가 저는 그냥 잠깐 놀아주는 그 역할밖에 못했다가 제주도 와서는 그나마 조금 많이 놀아줬었는데 많이 놀아줬었는데 그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나는 게 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 사람 볼 때는 좀 괜찮다 빨리 그래서 빨리 한 마리 더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정말 되게 텀 없이 바로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덜 힘들고자 그런다고 덜 힘들지는 않은 건 알고 있어요 텀 없이 드려서 그냥 조금 더 정신 없이 보내시기도 하고 그거를 굉장히 긴 시간 그 자기가 잘못한 걸 곱씹으면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두 분은 그 사이 어디쯤에서 이제 망설이다가 우리 서리를 입양을 한 건데 두 분만이 또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처럼 펜로스를 혹시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기르던 아이가 가더라도 바로 기르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기를 것 같아요 길렀던 사람들은 길렀던 사람들은 그래서 기르되 저희도 여러 생각을 했었지만 서리를 데려오긴 했지만 주변에 조금 힘든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체력이 있을 때 있을 때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리엄마는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렇게 저처럼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빨리 들으는 게 낫다 그래야 덜 힘들다 걔한테 신경 쓰다 보면 조금 더 빨리 잊혀질 거다 잊혀지진 않더라도 조금 더 가벼워질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 생각은 그런 말들에 별로 그렇게 막 큰 의미는 두지 말았으면 해요 정작 진짜 자신이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시간이 얼마가 되더라도 그거는 그냥 자신이 아 이제 이쯤 되면은 내가 둘째나 셋째를 드려도 밑에 동생들을 드려도 괜찮겠다 조금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겠다라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서리를 드릴 때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진짜 책임질 수 있을 때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그때 드려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저희가 길러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이게 또 자꾸 느끼고 싶거든요 이거를 냄새나 촉감이나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아마 저도 드릴 것 같아요 시간 낸 문제뿐이지 그래요 먼저 또 경험해 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팬노스를 겪고 계시는 분들은 또 시간이 많이 약이 돼줄 거고 정말 이거 참 듣고 싶지 않은 말이잖아요 시간이 약이 된다는 말 근데 시간이 약이 돼줄 거고 또 어차피 키울 사람이다 자기가 나는 또 강아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싶은 사람들은 조금 빨리 들여서 팬노스 텀을 좀 줄여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이가 아까 1kg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4kg가 조금 넘나요? 지금은 슬개골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레이드가 올라가 있어서 체중을 5kg 미만으로 유지를 좀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4.8kg 정도 4.8kg 저희 나무랑 비슷해요 벌써 4.8kg예요? 4.15kg 그러니까 캐비들이 보통 저희 동호회 분들 캐비들 보면 5kg 미만인 애들이 거의 없어요 한 주말이 보통 한 7kg 이상 8kg, 9kg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설이만큼 작은 애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좀 짜네요 그리고 또 외동이기도 하고 설이가 이제 좀 작은 편이라서 어디든 또 함께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오프닝에 들어봤지만 또 이 친구를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게 애지중지 키우시는 편이어서 어디든 막 데리고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 아직 설이를 못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설이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설이의 시간표에 맞춰서 얼굴을 이따가 좀 뵈야 될 것 같은데 설이를 두고 외출하는 일이 있을 거라서 설이는 혼자 집에 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오프닝에 얘기를 한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이는 어떤 시간표로 움직이고 있죠? 보통은 아침부터 얘기를 하면 아침 8시에 저를 깨워요 저를 깨워서 제가 저희 설이는 뼈 때문에 치즈를 좀 먹이거든요 영유아들 먹는 무혐 부가에 좋은 치즈 같은 거 그런 거를 조금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고 조금 먹이고 그리고 다시 한 시간 정도 아침에 저랑 소파에서 놀다가 잠깐 잠이 들면 또 9시에 일어나서 이 사람이 아침밥을 줘요 아침밥은 이제 화식 그러니까 고기를 살짝 볶아가지고 야채들하고 섞어서 유산균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먹이고 그때 또 치즈를 조금 더 주고요 그리고 나서 10시 반에서 11시 정도에 산책을 해요 그래서 12시 전에 들어와서 사냥류를 그때 먹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저희 놀이터 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혼자 6시 정도까지는 혼자 이제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2시간 정도 놀다가 저녁 8시에 또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또 TV 보면서 이제 같이 소파에서 서리는 서리하고 싶은 거 하고 또 녹근을 좋아하거든요 장난감을 좀 좋아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중에 하나 가지고 옆에서 놀아요 저희가 TV를 보거나 뭘 할 때 혼자 네 옆에서 이제 놀다가 이제 좀 격해지면 이제 턱은 어그리 해달라고 이제 하면 그때 같이 턱은 어그리 해 주고 그리고 나서 12시 정도에 잠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한 10시 반에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재웠더니 아침까지 공복이 길어서 그런지 아침에 조금 속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시 반쯤에 홍합을 말린 거를 하나 먹이고 그것도 뼈에 좋다 그래가지고 관절에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린 홍합 사다가 건조시켜서 하나 하나씩 먹이고 있거든요 그거 먹이고 12시에 자서 새벽 3시에 저를 깨워요 그러면 3시에 저는 자다가 이제 쇼파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쇼파에서 이제 아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시까지 같이 자요 아 쇼파에서? 네 깨우는 이유는 놀아달라는 건가요? 얘가 그러니까 낮 시간에 자기 자는 시간이 깊다 보니까 새벽에는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설잠을 자요 그래서 항상 3시 반 정도에 저를 깨우거든요 그러면 저랑 같이 쇼파에 나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저를 깨우러 와요 고양이 같은데? 단 한 번도 이 사람을 깨운 적은 없어요 저희 나무도 저를 깨워요 저를 깨우러 와서 그렇게 이제 하루 루틴이 그렇거든요 루틴이 아주 빽빽하네요 학원 다니는 아이 같은 느낌 저녁도 화식으로 먹나요? 저녁은 냉동건조 사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물에 타서 그러니까 설이가 조금 특이한 게 물만을 또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물을 하루 정량이 몸무게 60g 1kg당 60ml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춰서 물을 먹이는데 일부러 저녁에는 물을 섞어서 밥에 냉동건조 사료니까 그렇게 먹이고 물을 먹일 때는 코코아 가루가 있어요 코코넛 가루를 위에 띄워줘야만 물을 먹어요 그렇게 해서 음수량을 조절을 하고 있어요 제가 먹고 싶네요 너무 좋은 것들로 주시는데 국히도 그렇게 줬었었어요? 아니면 서리를 좀 더 특별히 챙겨주시는 건가요? 챙기는 건 아니고 국히는 저희가 그렇게 못했죠 왜냐하면 워낙 건강했으니까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조금 편하게 키우자 물 주면 그냥 물 먹고 밥 주면 밥 먹고 이랬던 아인데 서리는 사료 같은 것도 큰 사료는 안 먹어요 까다롭게 키우는 게 아니라 서리가 조금 까다로워서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작으니까 이빨도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사료를 잘 못 씹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리젠이라는 사료를 먹였는데 그게 알이 좀 큰데 그걸 일일이 둘이 손으로 뽀개가지고 급여를 했을 정도로 지금은 그래서 일부러 좀 냉동건조나 화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씹기 좋은 것들로 그렇게 먹이고 있어요 왕 옆에 있었던 이유가 있네요 서민이 키우면 안 되는 개를 들이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 같아요 본인도 되게 왕처럼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늘 담요 안에 있거나 담요 위에 있거나 하는 서리 사진이 되게 많더라고요 서리가 추위를 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렇게 맞춰드리다 보니까 그런 환경을 즐기게 된 건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좋아하니까 저희가 해주는 거예요 맞춰준 거죠? 네, 네 이렇게 매끈매끈한 거 부드러운 거 그리고 폭신한 거 이렇게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천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둥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 주변에 이렇게 감싸주는 지 몸을 다 감싸주는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쇼파도 지 건데 전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둥지 같은 모양으로 담요를 잡아줘야만 올라가거든요 근데 너무 좋다 그냥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되게 따뜻한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내 새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 좋아한다는 게 술술 나오는 게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또 우리 설희는 궁정에서 산책을 해서 그런지 다른 친구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친구 사절이라는 와펜이 몸줄에 붙이는 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스타에는 사연 없는 게는 없겠지만 긴 사연이 있어 동물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은 좋아한다 라고 써놓으셨어요 어떤 사연이 있어서 동물 친구들을 안 좋아하게 됐을까요? 하나는 저희가 추측하는 건데요 설희가 사회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브리더분한테도 여쭤봤었는데 어미가 설희를 잘 케어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형제들한테도 치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것들이 있어 보였고 산책을 저희가 와서 두 달 정도 있다가 겨울이었는데 혹시나 너무 작으니까 몸무게를 병원에서 받은 숙제가 일주일에 200g씩 몸무게를 늘리는 게 숙제였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몸무게 돼서 병원에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겨울에 산책을 나갔는데 개들이 이제 동네 주변에 개들이 많으니까 개들만 보면은 애가 딱 엎드려버리더라고요 길바닥에 그때 조금 그런 걸 좀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개나 고양이나 털이 많은 것들을 보면 애가 어미 생각하고 형제 생각이 났는지 얼어버려요 그냥 꼬리 말고 숨거나 이러다 보니까 얘는 개하고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가 보다 해서 사회성 훈련을 좀 시켜주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리고 이제 조금 나아져서 좀 커서 1년 1살 정도 됐을 때 동네 산책을 하다가 동네 개한테 엉덩이를 살짝 물렸어요 아이고 놀라셨겠다 그런데 이제 아프게 그 개도 작은 개가 오니까 이렇게 와서 장난치려고 한 거였는데 설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모르는 큰 개가 나타나서 자기 엉덩이를 물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5살인데도 그 집 앞을 지나가면 뒤도 안 들어보고 그 집 앞은 확 하고 지나가요 안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저희 호이도 동물병원 가는 거 아니고 지나가는 거였는데 갑자기 저기 차로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동물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설이가 어쨌든 사회성이 좀 약한 건 그냥 추측하건대 어렸을 때 엄마하고 형계들이 우리 설이를 왕따를 시켰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특은해요 그래서 좀 주변에 친한 지인분들 강아지가 있으면 같이 만나게도 해주고 하는데 잘 안 친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는 저희 호이랑 호사미 보로도 데리고 왔었었는데 그렇죠 그렇군요 정말 외동 재질이네요 그리고 자기보다 작은 새끼를 봐도 그래요 새끼를 봐도 그렇고 그래요 설이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적어놓은 것들 좀 보니까 우리 설이는 물은 좋아하는데 젖은 길은 또 안 밟고 또 벌레를 보면 짖고 천둥을 또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또 개들 중에 천둥 무서워하는 개들 정말 많거든요 설이만의 특별한 점인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살면서 이렇게 알게 되겠지만 그걸 발견한 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또 설이만의 특별한 점이 있는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물을 좋아한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동네 산책만 하다가 가끔 바람 쐬주려고 가는 데가 표선해수욕장하고 하도해수욕장이에요 개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하도해수욕장 해변을 자주 가는데 해변만 가면 바다로 뛰어들려 그래요 아 바다로? 주체가 안 돼요 풀어놓지는 못해요 그래서 바다에서는 그래서 물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목욕시켰는데 저희 첫째는 목욕하는 걸 끔찍히 싫어했거든요 물 닿는 거를 그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해서 목욕시킬 때 고생하고 말릴 때 편했는데 얘는 목욕시킬 때 할머니예요 몸을 지지는 네 몸을 지져요 어 하고 있어요 딱 통 안에 들어가면 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산책은 뭐 비 온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나가려고 그러면 비 오는 날은 죽어도 안 나가요 문 내서 그러니까 젖은 거기를 밟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비 온 다음에 이제 길이 좀 마르면 산책을 나가는데 다 마른 데가 있고 덜 마른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덜 마른 데 밟지 말라고 하기도 전에 지가 이렇게 경계로 돌아서 가요 그걸 보고도 이제 처음 알았고 천둥은 저희 첫째도 천둥 소리 나면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꼭 껴안고 있고 달래고 계속 그랬어야 됐는데 얘도 그럴 줄 알고 천둥 많이 치는 날 이 사람이 꼭 껴안고 있었어요 근데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그냥 놔둬봤더니 천둥은 쳐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뒤로도 태풍이 왔을 때 막 천둥 공개 틀 때도 혼자 멍 때리고 잠 잘 자고 그래서 좀 그건 소심한 애인데 그런 건 좀 신기하더라고요 반응하는 소리는 다른 개들이 짖거나 뭐 이런 소리에는 반응을 잘하는데 천둥 자연 소리는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벌레는 정말 잘 봐요 보기만 하고 뭐 잡거나 하진 않아요? 짖어요 그 방향을 보고 보고 짖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가 TV 보다가 이렇게 불을 꺼놓고 영화 같은 걸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고 있는데 가끔 영화에 동물들이 나오면 짖긴 하거든요 근데 다른 방향을 보고 짖는다 그러면 어서요 긴장을 해요 저희도 어? 뭐지? 이러면서 근데 그중에 뭐 열의 다섯은 자기 털을 보고 짖는 거예요 굴러다니는 서리가 털이 되게 잘 빠지거든요 그리고 얇아서 뭉쳐가지고 이렇게 굴러다녀요 자기 털을 보고 짖는 거고 가끔은 이제 큰 바퀴벌레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나르는 거 그런 거 보고 뭐가 되든 너무 무섭네요 긴장하게 되겠다 네 저희가 그래요 또 서리를 되게 똑똑하다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해봤는데 다들 자기 새끼 똑똑하다는 말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도 서리가 할 줄 아는 개인기나 다른 개들과 다른 뭐 이렇게 정말 얘는 이것만큼은 서리는 정말 똑똑해하고 자랑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정말 똑똑한 거는 안 봤으면 좋을 건데 어떤 거냐면 표현을 해요 쥐가 아픈 거를 아 진짜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안 보면 좋을 건데 그걸 표현을 하거든요 안 보면 좋을 건데 무슨 말이지? 저희가 안 보고 싶은데 안 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아픈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은 꾀병이라는 걸 알았는데 아 그럼 꾀병을 피운다고? 아 여기서 꾀병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왜냐하면 이게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몸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하면 내가 건강한 건데 표현을 하니까 보고 싶지 않다는 거고 그건 이제 보고 싶지가 않다는 거고 아 아프길 안 아프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게 꾀병이라는 거는 왜 저희도 뭐 속이 약간 거북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뭐 어디가 살짝 결릴 수도 있고 이런데 그거를 저희가 봤을 때는 평소와 다른 형태잖아요 태도가 딱 봤을 때 아 제가 평소 때랑은 조금 달라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안고 병원을 가는데 이제 병원에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근육통이거나 안 그러면은 살짝 그냥 감깃기가 있거나 그런 거를 이제 꾀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히 평소 때랑 다르니까 병원을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꾀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얕은 정도인데도 티를 많이 내주는구나 그리고 꾀병 말고 아예 티내는 거는 지속이 안 좋은 거를 딱 티를 내요 그래서 단계별로 알아야 저희가 첫 단계는 제 앞에서 조금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등을 갖다 제한테 자꾸 대어 뭐냐면 등을 쓸어달라는 거거든요 쓸어주면 조금 있다가 트럼을 퍽 하면서 괜찮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좀 더 심한 경우에는 거실, 그 쇼파에서 내려가서 거실에 삥삥 돌다가 거실 구석으로 가서 앉아서 쳐다봐요 자기 케어하라고 그래서 그때 가서 이렇게 해주면 처음보다는 좀 오래 걸리는데 계속 그 아이 분유 먹고 나서 이렇게 토닥여주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안고 쓰다듬어주면 그때서 이제 트럼 하면서 괜찮아요 마지막에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저희 다락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몇 칸 올라갔는지에 따라서 얘가 얼마나 아픈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하고프니까 너무 첫 단 올라가면 조금 덜 아픈 거고요 3단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냥 거기 올라가면 진짜 많이 아픈 거예요 아 진짜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나를 바라라 할 때 정말 많이 아픈 거? 확실히 진짜 똑똑하네 이게 전부 다 소화에 관계된 거라 조금만 속이 거북하면 그냥 주위에서 도는데 되게 많이 힘들다 그러면 구석을 무조건 찾아요 계단을 올라가서 근데 얘가 되게 좀 신기한 게 속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나 등을 쓸어주거나 하면 트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괜찮아져요 따로 뭐 따로 처치를 하지 않더라도 트름만 나오면 돼요 얘는 저희가 그래요 계단으로 가면 어? 이게 몇 단계야? 부터 물어봐요 몇 계단 올라갔어도 계단 몇 개 올라갔어요 그게 한 3년째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주 그러지 않는데 작년까지는 조금 갑자기 자주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은 됐었는데 별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배추를 먹이고 있어요 대단하다 이게 근데 이 방송이니까 믿는 거지 다른 데 가면 안 믿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계단에 발판에 아파요? 많이 아파요? 이런 소리 나는 그런 버튼을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어쩌다 한 번이면 그냥 어쩌다 한 번이구나 할 텐데 이제 이거는 대화처럼 되는군요 반복이 계속 되니까 아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너무 고맙네요 근데 표현해주는 게 되게 고마운 거예요 안 보는 게 근데 더 좋은 거죠 아 그런 일이 없는 게 네 그래요 설이는 아까도 그렇지만 물을 너무 좋아해서 목욕할 때도 할머니처럼 이렇게 지진다고 했는데 또 드라이는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펫드라이룸을 쓰는 걸 봤는데 원체 제주의원님은 장비빨 인스타 보면 항상 제가 갖고 싶은 아이템을 먼저 올리세요 별 게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찾아보면 아 이것도 있었구나 이번에 막 다시 보면서 어 이것도 이렇게 빨리 사셨어?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육견도 좀 장비빨인 것 같은데 본인들이 산 것 중에서 이거는 정말 잘 샀고 그래서 뭐 개박애니까 또 추천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설이한테 정말 잘 샀다 하는 제품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펫드라이룸은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거기에 가만히 있어요? 들어가면? 네 근데 초기 처음에는 갇혀있다는 느낌 때문에 하고 좀 낯서니까 긁었어요 몇 번 긁었는데 그럴 때마다 간식을 조금 줬거든요 요만하게 해서 작게 자른 간식을 조금씩 먹이니까 아 여기 들어가면 기다리면 간식을 주는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보통 펫드라이룸 건조 들어가면 저는 한 10분 20분이면 다 마르는 줄 알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많이 걸리면 한 시간 반 정도 천천히 자연건조하면서 바람을 약하게 불어주면서 하는 거라서 그 정도 있으면 저희가 예전에는 설이 말리려고 둘이 드라이기 잡고 수건 잡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이렇게 말렸는데 지금은 설이 펫드라이룸에 하우스 하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 있으면 시간 설정 해놓고 둘이 이제 설이 침구류 같은 거 정리하죠 그러면은 시간이 남더라고요 좋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설이 하네스하고 리드줄 리드줄이 설이는 긴 걸 안 하거든요 브랜드 얘기해 주셔야 돼요 패킷이라고 스마트 리드줄이 있어요 핸드폰하고 연동이 돼서 그 리드줄에 해서 돌면 얼마 정도 돌았다 그리고 버튼 누르면 응가한 자리도 표시가 되거든요 지도에 너무 좋다 그걸 왜 샀냐면 설이가 초기에는 산책을 나갔을 때 실외배변을 안 했어요 소심묘하다 보니까 실외배변을 안 하다가 처음에 한 바퀴 도는데 실외배변을 하길 원했었는데 안 하다가 저쪽 동네 거기에서 오줌을 한 번 싼 적이 있거든요 그걸 너무 들이줘서 기록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찾다 보니까 그게 있길래 바로 그냥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소변도 안 볼 정도로 큰 것만 아니라 이게 성격하고 관계가 있대요 실외에서 배변을 안 하는 아이들은 밖에 나기면 이렇게 많은 냄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개들의 냄새를 자기가 거기를 덮을 수가 없는 거죠 소심하기 때문에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아마 8개월 때까지 실외배변을 안 했을 거예요 설이가 그래서 산책 나갈 때도 되게 그것 때문에도 되게 마음이 짠했었어요 산책은 나가지만 사실 대소변을 안 보는 산책이니까 네네 근데 또 다행히 저희한테는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설이는 지금은 실외, 실내 다 하거든요 배변을 네네 그래서 혹시 왜 밖에 나가야만 배변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뭐 날씨가 굳거나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일 때 또 실외를, 실내에서 해주니까 저희는 그것도 되게 고마운 거죠 아까 자랑 하나 빼먹었는데 네네 하세요 하십시오 설이가 와서 소변은 일주일 만에 가렸고요 대변은 한 달 만에 가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첫째는 소변은 6개월 만에 가리고 대변은 1년 걸렸거든요 언니가 그냥 길을 조금 넓게 깔아놨네 아니요 그게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일주일 내내 담요 패드 세탁하는데 힘들어가지고 근데 배변판을 그때는 작은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패드를 작은 걸 하나를 딱 가놨는데 거기 한번 넣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오줌 항상 거기에 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르쳤는데 근데 대변은 이제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째 때문에 쉽지 않죠 근데 쥐가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넣는 거예요 대변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왕족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나 응가할래 라고 또 표현을 해요 아시겠지만 막 뛰어가요 그래서 화장실에 안 들어가고 화장실 문 앞에서 불러요 응가할 거라고 보라고? 와서 받으라고 받으라고 받으라고? 아 진짜 왕족이다 그러면 이제 휴지 들고 쫓아가면 들어가서 넣어요 매화틀인가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인간 매화틀 그래서 항상 응가 상태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패킷이라고 하셨나?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걸 장비 자랑을 하시다가 갑자기 설이 자랑을 다시 근데 패킷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괜찮은 게 많아요 저희 휴대용 물통도 괜찮더라고요 링크를 좀 있다가 좌표를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나아요 기록이 많이 나요 활동 기록기도 있고 그렇죠 저도 산책할 땐 저는 제가 저를 기록하거든요 이게 몇 킬로 정도 돌았는지 해서 나이키 어플로 보는데 강아지가 중요한 거니까 사실 그 산책은 강아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강아지 기록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리드들 좋은 점이 약간 텐션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 제재를 할 때 당겼을 경우에 이게 텐션이 없으면 조금 하네스를 하더라도 애한테 부담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텐션이 있어서 이렇게 딱 땡겼을 때 살짝 탄력이 있어서 그게 좋더라고요 땡기는 힘이 다 가지 않고 차단이 돼서 간다고 저희 호인은 땡길 때 빡 땡겨야 되는데 뭘 먹고 있을 때라 빡 땡겨야 돼요 아무튼 좌표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구키는 많이 못 누렸지만 설이가 누리는 이 집은 굉장히 예쁘게 지으셨어요 또 인테리어도 참여 많이 하시고 거진 다 본인들이 하신 걸로 이렇게 업체 정해서 인테리어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예쁘게 지어서 설이를 위해서 바닥을 다 푹신푹신한 매트로 깔았어요 또 찾다 보니까 되게 바닥재도 굉장히 비싼 걸로 고르신다고 그걸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물론 뽀로로 매트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깔 때 고민이 없으셨는지 저도 이제 이번에 인테리어를 바꾸면서 조금 타일 논슬립을 고르려고 애썼어요 좀 더 유광이면 애들 미끄러우니까 저희 호의 같은 경우도 쓸개고리 좋지 않고 근데 그래도 매트는 아직 그렇게까지 못 갈겠더라고요 두 분은 고민 없이 까셨나요? 네 그 부분은 전혀 아무 고민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설이가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해서 저희가 처음에 마루 재질을 고를 때도 되도록이면 그냥 미끄러움이 많이 없는 거를 고르긴 했는데 설이가 이제 조금씩 크면서 한 번 다리가 빠진 적이 있어요 마루 바닥에서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었는데 그때 실외굴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레이드가 그때는 1이었나 양쪽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